날이 밝았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고요. D-21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시점에는 3주도 안 남았겠죠. 자 이제 6평 성적을 빠르게 올리는 3코인 전략이다. 제목을 붙여봤고요. 작년에도 이 3코인 전략을 선생님이 캐스에서 알려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좀 다른 버전의 3코인 전략입니다.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3주를 그냥 하나의 통으로 생각해서 아 이걸 해야지라고 했다가 잘 계획대로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3주를 그냥 일주일로 끊어 생각을 하게 되면 3번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리셋할 기회가 있다. 코인이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3코인 전략 가지고 6평 성적을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뭐 개념이 어쩌고 이런 것보다 진짜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수업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주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해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쵸? 뭐 수학에만 몰빵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게 가장 좋은 것은 최근 기출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수능 9월 6평 요 3개의 시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이게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건데 물론 그것만 나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어. 그렇지만 그거라도 잘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콕콕콕 찝어드리는 수업이 요게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D-50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50일 동안에 이제 카운트다운 매일 한강씩 보는 건데 이제 3주가 남았잖아. 그럼 이제 3주 남은 시점부터는 단원별 핵심 총정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할 수 있도록 메인 교재와 프린트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 3주 동안만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걸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선생님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꼭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해라.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D-21에 봤어? 근데 일주일 금방 지나요. 그렇죠? D-14가 되면 2주가 남고 막 10일이 남아.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그럼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22번 풀어봤자 이거 몇 개나 풀겠어요. 어려운 거 풀어봤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6평을 실제로 보고 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22번 하나만 틀릴 것이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요즘은 어때? 3점짜리부터 어려워요. 7번, 8번 틀린 사람들도 많고 작년 수능에서 19번이 삼각함수 문제 나왔는데 19번 틀린 학생들 진짜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다음에 뭐 9번, 10번, 11번, 12번. 아 그 버퍼링이 세게 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쉬운 거를 확실하게 맞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이 투코인이에요. 두 번째 코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전범위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주 나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기출분석도 하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막 며칠 지나갔는데 잠깐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떡하지? 두 번째 코인을 쉬운 거를 공략을 집중적으로 해라. 그럼 이제 3점짜리부터 해서 버퍼링존까지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수업이 뭐가 있냐면 DB3.5라는 게 있어요. DB3.5에서는 스텝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스텝 1이 2, 3점 문제들 17회차 시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반복해서 하더라도 특히 성적이 지금 잘 안 나온 학생들 3등급 2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DB3.5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여기가 이제 버퍼링존 버퍼링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선생님 이름 붙인 거죠. 90, 11, 12 자 그 번호 때에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더 맞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막 14, 15, 21, 22 이런 거 붙잡고 있다가 이 남은 시간, 소중한 시간을 휘리리 그냥 다 보내버리고 한 게 없는 것 같은 시험 봤는데 그 문제는 틀리고 쉬운 것도 틀리고 등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도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코인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선택 과목을 공부해라. 자 이제 6평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을 공부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선생님이 선택 과목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계공이나 이륙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많고 카운트다운이라는 이 수업 안에서는 수원 수트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도 해드리고 간접 출제 범위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사실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제 3코인이라는 건 뭐야?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지. 아 이거 하려다가 뭔가 좀 약간 애매한데 이거 하려다가 애매한데 아이고지 며칠 안 남았다. 잠깐만 이거 카운트다운 이거 50일치 3주치 이것도 못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좁혀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세요. 선택 과목이 총 8문제가 나오고 26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에서 보면 비중이 적은데 6평 끝나고 나면 분명히 어떤 학생들이 많을 거냐면 공통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선택 과목을 1개 맞혔다 2개 맞혔다 3개 맞혔다 혹은 4개 맞혔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그런데 선택 과목은 공통처럼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왜? 문제가 8문제 중에 4점짜리 3문제밖에 없거든. 5문제가 2, 3점짜리란 말이지. 그럼 그 5문제만 맞춰도 여러분들 웬만큼은 등급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근데 5개 이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통을 아무리 잘 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선생님 어쨌든 성적 올려야 되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적 올리기가 선택 과목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지금 시점은 그래. 3점짜리 문제 그거 몇 문제만 정확하게 맞춰도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어쨌든 컴팩트하게 구성이 된 거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유명하잖아. 상승효과, 미적분, 기아, 확통 이런 것들 전체 다 끝내는데 3일, 4일이면 다 돼요. 근데 6평 시험 범위만 본다고 하게 되면 뭐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3단원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2, 6. 2, 6도 스텝 1, 2, 3까지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스텝 1, 2까지만 보더라도 기아는 스텝 1, 2만 봐도 시험 범위가 그게 다니까 그것만 하시면 되고 미적분이라던가 확통 같은 경우에 스텝 1에서 이 DB3.1처럼 쉬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계공하고 2, 6 이거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2, 6이지. 2, 6.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빨리 카운트다운만 들으면 돼. 카운트다운 듣고 복습 잘하고 공부량 늘리고 공부시간 늘리고 이러면은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이제 보는 학생들이 효자가 아닌 학생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든 안 듣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전략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보면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겠지만 며칠 지나면은 어 잠깐만 며칠 지났는데 잠깐 나 뭐 했지? 아 진짜 조졌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코인 생각하면서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6평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설령 여러분들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그 약점을 찾아서 극복해나야 훨씬 더 쉬워진다. 선생님이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뭐냐? 6평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얼마 또 많이 찾아와가지고 상담 남기고 그럴지 작년도 경험을 했고 뭐 난리가 나니까 매번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내 마음 같아서는 야 빨리 그냥 6평전에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 듣고 앞으로 계속 같이 가자 이러고 싶은데 아직 좀 확신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도 선생님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개념 공부해라 기출이 안 돼 있으면 기출 공부해라 이러는데 지금도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6평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게 될 학생들이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평 끝나고 보겠지 여러분들 뭐 못 본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잘 보겠지 그렇지만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상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뭐 커리큘럼 안 따라오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내 진짜 솔직한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3주 동안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또 수업 카운트다운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6주 동안